모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back! 모마입니다 지금 저는 태국에 온 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영상 찍었던 휴대폰을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많이 슬퍼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가지고 오늘은 저번에 제가 베트남 가기 전에 짐을 썼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웃핏 브이로그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서 오늘도 한번 제가 아웃핏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이렇게 바나나 모양의 셋업 저번에 베트남 여행 갔을 때 구매했던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세트에서 2만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모자랑 셔츠랑 반바지 이렇게 해서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MSGME라는 브랜드의 2019년 SS 컬렉션에서 보면 이런 가감한 프린트의 셋업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가감한 프린트의 셋업은 튀어 보일 수 있지만 페스티벌 같은 데서 입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겠죠 스타일링하는 게 좀 어렵거나 코디하는 거를 잘 못한다고 싶으면 셋업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것도 되게 좋은 팁이에요 왜냐하면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가 잘 어울려야지 셋업이 이렇게 같이 입었는데 잘 안 어울리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리고 저같이 블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특히 이렇게 가감한 프린트랑 같이 코디하는 거는 굉장히 패션너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웃핏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응 깜짝 Alberich 기대론 이ести 좀 아직까 friday saturd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